3미를 어 2번 사람 있어 어 뭐야 아하핫 문 열어줘 아악 우와 роб 뭐라 함부로 뭐야 개냐고자꾸 전새끼가 나 인기도 내렸어 흫흫흫흫흫 왜 입을 안 끄냐니 진짜 아 이게 우리가 초심을 잃었던 거 같아 그냥 노파밍으로 차고한 다음 저 새끼를 구하러 가는 게 나을 거 같아 총파밍하고 그냥 나한테 달려와 아 왜 이렇게 싸워? 아니 야.. 싸우지도 못하는 것들이? 자존심 상하네? 사실이라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아 근데 이게 우리가 총이 없으면은 야 구하러 왔어! 이게 아니고 야 같이 인질이 데려왔어! 이거 아니냐? 맞아 그 독수리 오용.. 아 그 구하러 왔구나! 아니야 나도 잡혀온 거야. 잉? 야 배 타고 가자 그럼. 배 타고 부터 캠퍼 어떻게 들어갈까? 오비지코처럼 되게 멋있게.. 하지만 고잉 메리오가 되기.. 차가 없는데요? 근처에? 그니까 차가 1도 없는데? 오! 오! 잘못 눌렀다! 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냐? 얼마나 큰일 났는데? 플레이어건부터 어서.. 야! BRDM 타고 가자 야! 그거 진짜 모비지콘데 그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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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죽으면 안 된다고? 들켰어 들켰어! 어어? 어어? 야 도망가 빨리! 야 너 안 돼! 아니 아니 플레이어건인데? 단치기하고.. 어어? 안 돼! 왜 쏘냐고 왜 쏘냐고! 왜 쏘냐고! 아 왜 쏘냐고! 되게 자꾸 피하고 있어! 피하고 있어! 아! 아! 아 얘 왜 죽여? 아니 가만히.. 가만히 누워있는데 막 죽여! 아 이거를 이렇게.. 뭐하지? 와 이번에 진짜.. 아아! 와.. YTI의 실드 1, 2! 아니 뭐하냐니까 너? 아니 뭐해? 아 이번 봤다 왔는데 야.. 진짜.. 초치는 거 봐! 안 돼 있다 야 그냥.. 구하러 왔어 했는데 그 사자탈만 먹고 간다.. 어어 야 사자탈 먹고.. 어쨌든 라이온 구라는 거잖아! 근데 나랑 같은 생각을 하지 마라 진짜.. 소름.. 구하는 거야 거기? 구하긴 하는 거지 빨리 지금부터 서로 죽여 지 혼자 심심하다고.. 어? 야 우리는 새 판을 기다렸어 널 근데 기다린 건 쟤야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온다 온다 온다! 저 플레어가 하나 더 있어! 오.. 와.. 이걸 죽여.. 와.. 왜 왜 왜? 넌 몰라도 돼 나가 그냥 사자탈만 그냥 수거해 갈 테니까 나가 역적이다 야 두 개 타자 두 개 타 나도 알려줘 또 뽑는다 또 뽑는다 대폭 오지 않을까 연료통 하나 먹어두는 게 좋겠지? 그래서 어딨지 우리의 BRDM은? 이렇게 전쟁.. 전쟁 소리가 나지 오비디코 준비됐다 왔어 왔어 빨리 와 빨리 와 아 근데 이거 살아있었어야 되는데 우린 지금 최고의 상태인데 라이온이 죽어버렸어 그니까.. 몰라 쓸모없는.. 뭐해.. 와이파이 791이 데리고 오라고 어떻게 할 건데 데리고 오면 니 싸움 지잖아 이길 수도 있잖아 타 타 타 우린 지금부터 라이온 1병을 구하러 간다 아니 이미 죽었는데 뭘 구해 라이온을 구하러 갑니다 2대 으이씨 대일전쟁시대 나연 1병 구하기 치킨 찍었겠어 아 이거 가오 개 살았다니까 이러고 갔으면은 딱 이렇게 가오 살면서 이렇게 협복 지나면서 전파는 왜 안 그랬냐고 아 이거 느낌 그거잖아 딱 그.. 와아 아 좀 전척이가 용용이랑 줄 맞춰가 아가가가 와 열 와 아 아 아 아 이거 진짜 살아있었으면 졸업식 때 스포츠카 타고 딱 데려가는 그 형님들 딱 그 느낌인데 야 물로 들어가 물로 들어가도 이거 방수야? 어 뜨는데? 어 이거 떠 이거 수륙양용이야 수륙양용 오오 잠수원 같은데 야 내가 타고 있을 테니까 알겠지? 내가 빠르게 구해볼게 야 근데 어딨어 라이온 라이온 2번핑 2번핑 아 나 왜 이렇게 렉 어 뭐야 쟤 왜 죽었어 왜 죽어 뭐야 내렸어 여기 여기야 여기야 미미 오케이 파킹해놔 파킹 쟤 왜 죽었어 쟤 근데 왜 죽었어 뺏겼어? 왓다 팍 왜? 아니 왜 죽었어 저거 방탄차 아니야? 친 줄 알았어 실제로 친 차로 친 줄 알고 내렸는데 그게 나야 구했어 좋았어 이제 서로 죽여 아 야 차 뺏으러 가자 그래 어 차도 구해 라이온 1번 용용의 차를 구하자 이제 야 와 야 우리의 원수다 원수 야 야 야 빵빵해 빵빵 빵빵해 빵빵 오 이겼어 이겼어 오케일 ja 멀리서 지켜봐주자 èse 넙 터트려 터트려 쏴 쏴 courses 엑 아유 다운딴 다운 야 하나 야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작동 아이스 나이스 요 근데 수류탄으로 쟤 애들 찌끼는거 봐 으edy 야 lion 가자 우리 여행을 떠나자구 운전해봐 내가 주유할게 주유 얘네 폭우로 뒤집고 있다 터뜨려 터뜨려 2층에 있다 오케이 야 이거 큐뷰 가면 좋다니까 내가 근데 한명 더 아 이거 바로 사망했어? 그치 한명 남았어 죽여 어 야 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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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에 있어 위에 있어 다운 나왔다 나왔다 오 기절 기절 한명 기절 다운 어 그치 밖에 있었지 나간거 같은데 그치 운 열면은 바로 나와 다시 닫어 그냥 가 죽으면 어차피 이번에 살려주겠지 그래 야 복수했는데 와라 그냥 내려와 다 잡아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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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살려 살려 라이언 일병 구해 뚝배기 오케이 쟤 죽었다 와 조개 안죽어? 쟤 피1이야 진짜 피1 아직도 있어 내가 보고있어 야 딴 놈이 잡았어 와이파이가 쟤 죽였어 와이파이가 쟤 죽였다고 오 야 라이언 구해 빨리 라이언 구해 좋았어 와이파이가 날 죽였다고 와이파이를 죽여 방금 선희가 와이파이 어 스크스로 와이파이가 죽였어 와이파이가 아직도 살아있어? 우리 라이언의 복수 저걸 죽여야돼 야 잠깐 아냐 발소리 나온거 같아 오른쪽 오른쪽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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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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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와이파이 와이파이 캐스 와이파이 널 끊겼어 야 쟤한테 레오가 3명 죽었어 아니 왜 죽었냐고 죽어 그냥 진짜 죽어 니가 잡았어야 됐다고 와이파이를 뭔데요? 와이파이 신호를 딱 잡았어야 니가 여기서 이제 스토리가 딱 아 끝났습니다 이러면서 박수치고 끝나는데 찝찝하자 지금 아 진짜 지금 우리 캐릭터들 고간 사이에 낀 저 검정색 저 느낌이라고 뭔가 찝찝한 느낌이라고